이거 천철면식이요? 아니, 천철면식이요, 이거 이거 뭐, 이거,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 말씀하세요, 예, 예 마이타민P가 뭐예요? 마이타민P가 뭐예요? 에이, 그런가? 어쨌든 간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니,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비타민P살 아이고 자, 잘 모르겠는데 그냥 작은 저, 저, 한부들이 얘기하면 혈육, 피설 아저씨, 아저씨 이거 얼마냐고 아까부터는 이거, 이거 한 마리에 100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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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이거 정말 100만원이에요? 예, 이거 100만원이에요 어, 말도 안돼 뭐가 비싸요? 100만원이에요? 너무 비싸요 뭐가 비싸 하하하하 이거 100만원이면 비싸요 근데 이거 낚시로 잡아가지고 비싸, 비싸 비싸, 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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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저, 저 공차 네, 공차 정말요? 아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우리 저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구원 구원 살베이션 국자로 주셨는데 질문이요 뭐 질문이셔? 네 그럼 우리도 가져도 돼요 거기는 벌써 구원 생겼잖아요 사우베이션 받았어요 근데 국자로 주는데 오늘 우리 아저씨가 아저씨 집에 식구가 10명이야 진짜 우리도 이거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치? 그래서 이거 잡아온 거에다가 원가에다가 조금 붙여서 50만 50만원 100% 다 50만 어? 자 이게 있는 거가 항상 있는 건 아닌 물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요? 이 사람하고 똑같은 배에서 잡아온 배요 응 똑같은 배에서 잡아온 뱅슨인데 보실랍니까? 이거는 안 움직이죠? 자 이거 움직입니다 보실랍니까? 자 이거 움직입니다 보실랍니까? 자 이게 눈물도. 눈물도 움직이고 이쪽도 자 이것도 이것도! 여긴 좀 좋은 색깔 왔습니다 얼마에요? 이거요? 이 사람은 얼마라고 그러세요? 50만원! 너무나 비쌉니다 10만원! 단돈 10만원! 10분! 10분 해드리겠습니다! 10만원! 10만원! 15만원! 네! 감사합니다! 아! 아! 여긴다 오게 하려고 아 이거 이거 이슈요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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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막리를 자는 17만원 지금부터 일맛기장이 시작됩니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아무도 모를꺼야 못들은거다 한번 똑같이 나눕시다 안 받 아 근데 이거 내가 꼭 당신의 일곱가지 이게 아니지 똑같이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냥 당신이 싫어구 당신이 싫어구 당신이 싫어구 당신이 싫어구 당신이 싫어구 당신이 싫어구 아유 정말 고맙네 아 아 아 땡큐 땡큐 으 선생님 이거 먹었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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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맛기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일맛툰장이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동시에 생선자로스들이 등장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네가 교인인가? 아무isoft도 교인이야 여기서 자네가 명인 하고 자랑하잖아 왜 webpage.. 예! 아니 이 사람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야 아니 평화! 평화! 진짜 평화 몰라? 아이고 아이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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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자식께서 다 자 이거 이거 다 가볼게 이제 사과죠 사과죠 이거 믿는 자지 ência 할 거 우리 다 함께 한국 혹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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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같이 다 아이고 아이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 좀 없어요 주영이가 못 받았네 여기 있어요 여기 애기들 앉으세요 끝났어요 친구랑 친구랑 같이 이거 가요 이거 가요 이거 가요 자 뒷컵도 바꾸놀 바지 바지 내놔야돼요 고요 고요